인접국 이란의 공격을 받은 파키스탄이 현지시간 18일 오전 이란 남동부에 있는 시스탄, 발루치스탄주를 공습했습니다. 파키스탄 외교부는 성명에서 테러리스트 은신처들에 대한 일련의 정밀 타격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. 파키스탄은 또 이란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틀 전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공습이란 관측이 나옵니다. 이란 국영TV는 이번 공격으로 여성 3명과 어린이 4명이 숨졌지만 모두 이란 국적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.